메세지 잘 오세요. 꼭 딱히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미니 피규어는요. 레고 DC 슈퍼 히어로 걸즈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요. 독특하게 슈퍼 히어로즈 제품인데 미니 피규어는 프렌즈 방식입니다. 이거 여화 방식으로 나온 건데 슈퍼 히어로즈 걸즈라는 거는 여화 대상 작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 제품할 때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미니 피규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레나 루터 라는 캐릭터입니다. 아시다시피 렉스 루터 아시죠? 그거에 나오는 여동생이라고 그렇고요. 여동생인데 이렇게 프렌즈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드디어 프렌즈 방식으로 이런 게 나오는구나. 고무제질에 노란색 머리카락 갖다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끼워주셔서 이건 시즌2에 나오는 메인 빌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악랄은 오빠에서 벗어나서 내셔널 시티에 도착한다고 그러는데 뭐든지 없고만은 섹시하고 좀 총명한 그런 캐릭터가 되어 있습니다. 레고 프렌즈처럼 약간 좀 가슴 쪽 약간 좀 여자 캐릭터는 살짝 튀어나오고 있죠? 남자들은 안 나와있고 다리 뒤쪽에 레고 끼우는 방식은 없고요. 발이 요거는 레고랑 호환되는 방식에 자 요거가 레나 루터 저기 뭐 슈퍼걸즈 2부터 메인 빌런으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포이즌 아이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 저 예전에 그 조커의 놀이동산인가 놀이공원 그 제품에서 나왔죠?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거기 나왔는데 또 이쪽으로 나왔네요. 이야 이렇게 두 개 이제 나와있는 미니 피규어는 얘가 처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엘프에 나오는 귀여운 캐릭터 같은 자 모습 되어 있고요. 머리 고무지질로 되어 있고 발이 치마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 손에다가 자 요렇게 가져다가 자 원래는 그 되게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식물을 너무 좋아하다가 나중에 뭐 그런 거에 생겼는데 남자한테 치여서 뭐 남자 혐오증이 생기고 뭐 그런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뭐 식물 조종하고 뭐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쪽에다 하셔서 이렇게 손에다가 꽃 같은 거를 자 하나 끼워줍시다 자 야야야 왜 안 돌아가냐 자 이렇게 끼워주셔서 자 작은 식물을 키우고 있는 거 자 손 위에다가 자 요렇게 끼워서 자 식물을 돌고 있는 아주 이쁘장한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머리 옆쪽에 이렇게 뭐 묻은 게 아니고요. 꽃 같은 거를 잘 표현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캐릭터 되겠고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레고 방식은 자 요런 식입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캐릭터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자 같은 캐릭터고요. 자 아무래도 그 여자 캐릭터를 레고보다는 일반적인 레고보다는 프렌즈 방식, 엘프 방식, 뭐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니까 훨씬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자 요런 캐릭터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뭐 미니피규어는 아니긴 한데 만들어 볼텐데요. 포이즈드 아이비의 뭐 애완 식물인 프랭키랍니다. 프랭키 어 저 원피스에 나오는 프랭키는 아니겠죠.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눈을 위쪽으로 요렇게 갖다 끼워주시고요. 위쪽에다가 꽃을 하나 요렇게 자 끼워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가 자 요런 식으로 자 자 식물 뿌리나는 모습을 양쪽 옆으로 세 개를 끼워 써주시면 자 프랭크 자 프랭키 예 제품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 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움직이게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문어처럼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 해가지고 자 주인님 저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놈들 다운로드 해 줄게요. 자 요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도 미니피규어는 아닌데요. 어 최면에 걸린 자주색 크립토 마이트 어 두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돼 있는데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주는데 자 요렇게 블록에다가 요런 식으로 끼워주신 다음에 자 자주색 부분 투명 블록을 자 앞쪽에다가 자 요렇게 두 개 독특하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어 프린팅된 블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어서 자 얼굴이 요런 식으로 생긴 캐릭터 들어가 있고요. 아 요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요 양옆으로 가셔서 요거를 길게 늘려줍니다. 자 자 양쪽으로 길게 늘려주시고 별걸 다 하는구나 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여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약간 좀 반짝이는 거 아무래도 프렌즈나 그런데 요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요기에다가 자 총 요거 이렇게 끼워주셔서 자 요기 손 부분 있잖아요. 요기다 요렇게 총 자 끼워주시면 자 들어가라. 자 요게 바로 어 최면에 걸린 자조색 크립토 마이트 어 크립... 크립토 마이트라는 캐릭터입니다. 자 요게 두... 요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그거보다 좀 짧은 거 어 형, 동생 자 그렇게 뭐 요것도 뭐까 저 악당 뭐 빌런 그런 거겠죠. 자 요것도 또 독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슈퍼걸입니다. 자 이거 쉽게 말해서 여자 슈퍼맨이고요. 어 슈퍼맨보다 실제적으로 나이는 많다고 그럽니다. 슈퍼맨이 막 태어났을 때 얘는 10대 소녀였다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뭐 몸통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다리 쪽에도 이렇게 프린팅이 뭔가 샥샥샥 약간 좀 뭔가 좀 하얗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는 단순하게 되어있고 자 슈퍼걸닷게 자 팔간망통을 하나 끼워줘야겠죠. 요즘 작은 겁니다. 여자애들 끼기 편하라고 하면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러고 보니까 반팔 입었네. 자 이렇게 머리 끼워주신 다음에 아 얼굴 끼워주시고 머리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는데 생긴 거는 조금 어... 아쉬운 듯한 느낌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쪽에다가 자 요거 손에다가 이건 뭐야 아 스마트폰 같은 거 다 끼워서 주시면 자 요게 바로 슈퍼걸입니다. 자 요것도 뭐 DC 코믹스에 나오는 건데 어 슈퍼맨보다 훨씬 나이는 많은데요. 지구에 그 도착하는 과정의 그 시간 차이 때문에 어 슈퍼맨은 어... 저기 20대 청년이 됐는데 슈퍼걸 같은 경우에는 10대의 몸으로 소녀의 몸으로 지구에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이것도 꽤 인기가 있어서 DC 코믹스 뭐 다른 데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뭐 DC 슈퍼걸걸즈에도 나오는 캐릭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어 레고 프렌즈 이거 참 애매할 것 같아. 레고 프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슈퍼맨 슈퍼히어로즈? 지금 이상한데?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슈퍼히어로즈 좋아하시는 남자 분들은 에잉? 웬 프렌즈 인형이 들어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하튼 요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제품 리뷰나 조립하는 영상도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